아린아 언니 아린아 언니 미연 언니 아린아 언니 미미 언니 아린아 아린아 언니 아린아 언니 아린아 언니 아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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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언니가 마이크 무섭대요 왜 무서워요 어린아 여긴 어린아 아린아 세상에 정연이니가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사랑하는 것 기적 같은 일일 것 기적 같은 일일 것 만나 그런 느낌으로 오늘 나와 아! 내가 들었어 어제만 주님 다가서 오오오 널 맺힌다 이리와서 소중한 이별에서 애지니라 주님의 시작은 하나 함께 늦은 도색 널 가나준 내가 우리가 있어 같은 꿈을 널 잊지 않아서 기다릴게요 오오오 세상과 오오오 나를 바라봐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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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널 사랑하는 건 기적같은 일인 건 기적같은 일인 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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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갑자기 라이브를 잘한다 벌써 끝이 났네요 저희 오오 오오 저희 사진 찍을까요? 네?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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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이 다들 간지러워 타요 나중에 간지러워 태울게 그거 진짜 재밌다 그쵸? 탑기 탑기기 감지러워 지효 꼴뜸 승리야 넘쳐 민스터리 없어졌어 미스터리야 오른쪽으로 아니야 와 대상률이 아니냐? 아니요 저희 멤버들 여기 포즈하기 이 포즈 똑같이 하기 아 그 자리에 들어 나 여기 두 번째 살색 Flash 윤호야 viewers 비옥 멋있어요 윤호야어 너 있는 arriba 너 싸다 amongst males 넌 더 밑에 있는가? 넌 더 밑에 있는가? 너무 좋아 좋아, 이리와 너 더 밑에 있는가? 다가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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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자리로 오세요 네 넌 더 밑에 있는가? 넌 더 밑에 있는가? 네, 저희가 오늘로써 모든 일주일에 방송이 다 돌았죠 맞죠? 그쵸? 그쵸? 다 미라클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더욱더 밝고 힘차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진짜 힘이 됐어요 네, 진짜 고마워요 진짜 무대에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또 만나요 저희 또 만나요 또 가요 어머니도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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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가 많다보긴 하니까 꼭 조심하구요 밥도 잘 챙겨먹구요 알겠죠? 오늘 진짜 마스크 껴야돼요 안그러면 감기 걸려요 다들 맞아요 혼나요 혼나요 걸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구요 먼데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미안해요 네 그럼 멤버들 인사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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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진짜로 알라봉뽑뽑 안녕 안녕 알라봉뽑 мол다봉뽑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